지금 알람이 마구 울리고 있어요 1.18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23 28 상사 이게 너무 위험범이라 지금 지금 2.2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람이 나는 것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에서 더 이상 가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39가 넘어갑니다 4.3입니다 4.8 2.51 2.554 5.7 6.1 2.64 2.66 2.68 2.71 3.55 3.55 3.55 3.55 3.55 3.55 3.55 3.55 4.55 4.55 4.55 4.55 5.55 5.55 5.55 4.55 5.55 5.55 5.55 5.55 5.55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십쇼